셜롬! 당신의 건강연수사 아놀동입니다. 예! 요즘에 대국민 프로젝트가 된 아놀동의 미션 자 오늘의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? 궁금하시다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미션 제목은요 예쁜 원피스를 입기 위해 그러면 남성분들은 멋진 슈트를 입기 위해가 되겠습니다. 자 요즘에 영상 조회수가 정말 폭발적입니다. 예 정말 인기 프로그램이 될 것도 같고요 조만간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 아놀동의 미션 자 오늘의 운동은 상체 하천동을 같이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기차기 동전이 되겠습니다. 제기 차 보셨나요? 저도 제기 어마어마하게 차입니다. 헐렉이부터 시작해서 양발차기까지 자 두 번째 엉덩이차기 오늘은 주로 차는 겁니다. 예 오늘은 엉덩이를 차겠습니다. 세 번째 점프스쿼트 자 일단은 대충 내용 드시면 아셔야 됩니다. 점프스쿼트 네 번째 롱피치 야 오늘 걱정됩니다. 오늘 우리 트레이너들 과연 이 4분의 기적 예 오늘의 미션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 속에 만나봅니다. 네 짠 자 오늘도 오셨나요? 예 안 올 줄 알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연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오시라고 힘드신데 뭐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운동 때문에 국민이 건강해지고 있는 거고 또 주변에 비만이나 그 체중 감량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길라잡이 되니까 보은이라 생각하십시오.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테레사 효과? 테레사 효과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따라 하셔도 이 미션을 보고 아 저것들 잘하네 염병한다 라고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은 거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. 자 첫 번째 동작은 재기차기인데 오늘은 우리 스웨트 트레이너가 자 재기차기 동작 한번 보여주십시오. 예 엉덩이 차집니까? 예 엉덩이가 다나요? 아 그러네요 엉덩이가 볼록해서 다네요? 세 번째 세 번째 점프 스쿼트 예 그렇죠 점프 스쿼트 오케이 손을 넣고 점프 점프 하는 거고 네 번째 롱 피치 롱 피치 아 전륙질주 아 예 예 좀 어색했습니다. 자 자 타이머 맞추시고 4분 가봅시다 자 오늘의 미션은 예 그걸로 예 점프 스쿼트는 손을 앞으로 하면서 자 타이머 예 예 준비되셨나요? 자 여러분 오늘의 미션은 예쁜 원피스 입을 끼이에 자 멋진 슈트를 입기 위해 자 한번 오늘의 미션 가봅시다 자 준비됐으면 타이머 소리와 함께 4분의 여행을 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소리가 익숙하실 겁니다 매일 따라 하신 분들은 예 오늘의 미션 시작 첫 번째 제기차기입니다 자 제기차듯이 손으로 탁 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제기차 보셨습니까? 예 저도 예전에 어릴 적에 제기 좀 찼고요 어 제기차기가 두 가지가 있죠 발을 한 발씩 대고 하는 제기차기가 헐렁기가 있고요 양발차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차기 합니다 엉덩이차기 자 엉덩이가 피멍이 들도록 힘껍 뛰십시오 시작 자 아싸 자 엉덩이가 발이 안 닿는다고 슬퍼지고 노여하지 마십시오 예 안 닿는 겁니다 예 저같이 엉덩이가 평면 TV인 사람은 잘 안 닿고요 옛날 아날로그 TV인 볼록 렌즈에는 잘 닿겠죠 예 엉덩이가 볼록 할수록 예 네 자 세 번째 점프 스쿼트 자 앉을 때 손이 앞으로 나오고 점프하시고 앞으로 나오고 예 자 이런 식으로 시작 점프 그렇죠 하나 둘 어 잘하네요 점프 점프 예 예 자 세 번째 운동은 점프 스쿼트고요 자 네 번째 운동은 롱피치 되겠습니다 롱피치 전력질주로 뜹니다 예 지치시네요 예 매일 오시니까 힘드신가 봐요 준비 달려 아 예 최대한 예 뒤에서 예 내가 지금 사과를 들고 뛰는 듯한 느낌 예 도둑놈이 도망갈 때 이 롱피치로 도망가죠 예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롱피치 예 어릴 때 뭐 좀 훔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지치셨네요 자 한타임 원 랩이 지났고요 다시 처음부터 제기차기 동작부터 준비 시작 제기 한번 다시 차고 자 여러분 오늘의 미션입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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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 예 오늘의 미션 자 잘 차네요 예 제기 좀 차 보셨군요 아싸 아하 아유 네 좋아요 아 우리 길종한테리에 넣은 연기력 좋아요 자 두번째 엉덩이 차기 자 엉덩이가 볼록해지도록 열심히 차봅니다 준비 준비 시작 아 아 커플러 예 달려가고 예 지금 꼭 느끼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네 어 네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커플 나잡아 봐라입니다 나잡아 봐라 예 바닷가에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엉덩이 제대로 차주네요 예 자 세번째 점프스쿼트 갑니다 예 자 여러분 즐겁죠 저도 즐겁습니다 자 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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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합니다 우리 슬레이트 에너가 오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자 마지막 롱피치 하면서 오늘의 또 4분 미션 자 아놀동과 함께하는 오늘의 미션 자 달려봅시다 전략 아싸 자 갑니다 자 자 누가 더 예 우사인 볼트를 생각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향해 뛰어봅니다 예 올 것 같아요 자 자 이제 오늘 끝내고 내일 하루만 오시면 이번 주 안 오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오십시오 휴식 자 아 힘들어 힘들어 네 자 아 이제 내일 오셔야 되는데 아 길틀에는 눈이 풀리셨어요 어때요 오늘 이 운동 미션입니까 곤욕입니까 아 그래도 운동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운동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고 다른 선생님이 운동 안해도 되겠어요 아 예 우리 슬레이트는 오늘 힘든데 연 4일째 힘드신데 어땠어요 응 말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도 즐겁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재밌어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일은 이번 주 내일이 마지막 촬영입니다 내일 오실 거죠 그럼요 예 올려요 안 올려요 아저씨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내일 테마는 뭐죠 대표님 예 내일 테마 제가 정해놓을게요 기대하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